쇼핑장업 ㅠㅠ ゼ ム ゼ ツ ゼーディ sb ゼ ユ ゼ o 완벽 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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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작했던 거야? 네. 제일 큐치. 느낌이 그거지. 누워로 오늘 하는구나. 오늘 두 분 의상이 좀 필요하시네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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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춰봅시다. 자, 솔직히 이 재유엽 씨는 너무 명백해요. 왜요? 국밥집에서 제 안경 쓰고 찍은 사진.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아, 옛날에 막 그 사진 로딩 들이래. 아, 그거지. 그거. 아, 이거구나. 안 돼. 안 돼. 더 없는 거 없어요. 오로지 우회전만. 네. 나 보이나요? 나 안 보여. 아, 너무 잘 보인다. 야, 호바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저거. 이거 남중이 안경이잖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다시 봐도 웃기다.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호바. 자, 태형 씨. 태형 씨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게요? 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자, 안경. 진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 그거네. 자기가 올린 그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실수로. 아, 우리 중에는 안 보여. 여러분. 그.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아. 아, 이 정도면. 태형은 야호하지. 나는. 자, 같이 서 봐. 같이 서 봐. 형, 나 매력 있나요? 저, 저 패션 룩북처럼 좀 지금 찍어줄게요. 여러분,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야,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아니, 태형이 잘 나왔네. 풍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가지고. 오케이. 힙하다, 이 정도면. 자, 한 번.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이제 좋아요. 호석이 형은. 지금 오늘. 시간 하나. 어? 오늘 둘이 우등생이야, 지금. 아, 우등생이야. 야, 호바, 그거 팔 생각 없냐? 아, 형한테? 내가 이거라, 이게. 아, 진짜로? 형 세트로. 내가 형 번거실도 같이. 돈 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 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바로 가시죠. 이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외치면서. 네.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죠. 자, 외쳐봅시다, 그러면. 자, 달려라. 맞아. 아, 이거, 나는 확률에 잘 못 맡기는데.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찍어보자. 돌림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선점했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양심적으로. 자, 이제. 자, 안 되면. 안 되면. 가위바위보. 뭐 하는 거야? 자, 탁구공 튀기부터 하자. 그러면. 1연습실. 주사위 던지기. 1연습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탁구공 튀기기 뭐야? 갑니다. 탁구공부터 왔습니다. 저 탁구공. 자, 갑니다. 여기 다 찼어? 탁구공 어떻게 해요? 주사위 던지기 어떻게 하면 돼요? 7. 너무 쉽다. 금방이지. 갈게. 오, 난 럭키가이. 오, 오. 오, 오. 오, 7. 야, 호바위보. 너 우리 이거 읽어야 돼. 대박, 대박. 도장, 도장. 우와,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저는 벌써 시작한 지 지금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끝냈어요.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돼. 뭔데요? 2인 대결이야. 사탕을 올려야 돼. 빨대로 여기 위에 올려야 돼. 오케이. 그럼 저는 주황색, 초록색으로 갈게요. 네. 노란색, 보라색. 시작. 자, 요령 터득했어요.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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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어? 뭐야? 이거 뭐야? 지민이 이거 뭐야? 이거 다 챙겨서 넣어야 돼? 와, 미쳤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날 쓰겠다. 아, 씨. 가야겠다. 나 갈게요. 도전. 아, 너무 세게 돌렸다. 어? 아, 그래요? 아, 이제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해 주세요.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찍었다. 도전. 어때요? 우와, 이거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제가 들어와. 아니, 진이 형, 들어와. 왜, 왜? 뭔데? 뭔데? 자, 컵 쌓기. 그게 뭔데? 컵 빨리 빼고 컵 쌓기. 그게 뭔데?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아, 씨. 뭐야, 뭐야? 아, 씨. 아, 말렸다.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끝. 아, 씨. 끝. 아, 씨. 후. 가자, 도전. 야, 저거 해야지. 컵 빨리 빼기. 시작. 아,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지겠다, 씨. 진짜 왜 잘해? 끝. 야, 씨. 어, 나. 어, 야. 야, 씨. 어, 야. 도전. 들어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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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컵 빨리 빼기. 한 거. 어,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꺼내? 어. 아, 씨. 안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아, 아. 아, 씨. 어? 아, 쉽지? 7. 아잇. 한 번에 성공. 아, 쉽지요, 쉽지요, 쉽지. 아, 지민 아직도 못 했어? 아, 거의 다 있는데. 자꾸 마지막에. 아, 너 이거 한 번 하면 다 끝이야? 아, 잠깐만. 아... 이걸 못 하냐? 잠깐, 이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어? 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딱 한 번에 성공을 써야 되는데,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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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야! 야! 성공! 아! 됐다고? 야! 재 야, 야! 야! 어떻게 inside 네가 살살 다시 대기 bene 빨대로 옮긴다고, 이걸? 응, 입으로 참 잘했어요 아, 집이야 진짜 어려웠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2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냈지, 인마 아, 형 꾸구려 아, 형 꾸구려 형, 카드, 카드, 카드 오케이 자, 끝 자, 끝 와, 나, 나 형, 형 한 번 해, 끝 어? 뭐야? 너 뭐야? 아, 언제?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나 탁구공 간다 연습실 여기부터 제가 끝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 형, 또 졌어요? 2연표 아, 형, 또 졌어요 아, 형, 또 졌어요 나 다른 것부터 하고 올래 씨 서탈공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갑니다 오케이, 성공 승리해야 돼요? 아, 씨 야, 오늘 운 두렵겠나 보다 오케이 뭔데? 컵 쌓게요, 어떻게 하면 돼? 인 대결이니깐 탱탱본 역시부터 해야겠다 오, 1,1,1 1초, 3,1, 맞죠? 드디어 아빠 이견네 야, 일단 나 다른 것 하러 가야겠다 야, 지미아 이리와 지미아 이리와 나 다른 것 다 해야 돼 야, 지미아 이거부터 하자 지미아 2인 대결부터 하자 잠깐만 잠깐만, 할 수 있을 거 같아 지미아 안.. 어? 야, 들어왔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건 들어간 거 아니죠?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잠깐만, 설명 좀 남자랑 이거 하자, 컵 쌓기 선생님, 뭐예요? 뭐예요? 컵 쌓기, 컵 쌓기 뭐예요? 잠깐만, 설명 좀 설명 봐봐, 이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죽어 틀어서? 그렇지, 하나로 오케이 준비 시작해 주세요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어, 들어갈게요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들어갈게요? 너무 튕기는데?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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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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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우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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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컵, 컵이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거 꼭 이거 네 번 다 튀겨야 돼요? 네, 네 번 다 튀겨야 돼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나 하는 거예요? 빨리 두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사탕 옹기기 어떻게 하는데요? 아,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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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generator 야, 참고 cyst's voll 진짜 어렵다, 그거 시작! 아, 이 씨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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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어렵네 아, 큰일 났네 여기서 막히네 이거 성공했어요, 지민이? 지민이 성공했어요?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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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혁 씨, 대혁 씨 대혁 씨,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사탕, 사탕... 허비 형, 몇 번 하는 거야? 너, 어떡하냐? 어떡하지? 와, 진짜 이거 와, 너무 어려워 탁꿈치 와, 대박이다 자, 다른 거 오케이 뭐야, 나, 나 뭐 했냐? 자, 주사위, 주사위 어디 있어? 주사위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냐? 아이! 여기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야, 이게 된다고? 어, 저기로 한 거 아니야? 아, 그거 또 안 돼?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씨 야, 씨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씨 자, 다 만들었습니다 됐다고? 야, 됐다고? 야, 끝! 끝! 야, 씨 도착 주세요 아, 씨 쟤, 어떻게 이거 한 번에 됐어? 네 그게 신기하다 아, 이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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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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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이게 된다고? 나 안 되는데? 칠 칠 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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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의 동시에 던졌는데? 형, 진영 나랑 사퇴한 길이 2인 4개월이 5시간인데 아, 왜 얼마 남아? 아, 7 나왔는데? 7, 7, 7 자, 갑니다 아이, 뭐야? 아이씨 카드 아, 이거 제꺼 왜 왔어? 이게 제꺼, 이게 제꺼 아, 잠시만 성공 공 몇 개 됐을 수 있어요? 야, 눈물 나올 것 같다 야, 눈물 나올 것 같다 야, 야 나이스야 오케이, 실패해 그냥 수고 형, 나랑 붙으면 돼요 나랑 붙으면 돼 나랑 붙으면 돼 아, 힘들어, 자 자, 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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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시작 2인 대결이야? 아, 진짜 종구야, 이거 팔래? 잠시만요 정국실에서 성급해가 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아 자, 씨 아,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 아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니, 너무 하잖아, 탱탱보랑 탱탱보랑 1, 2, 3, 3, 2 알려주세요 2, 3, 2 알려주세요 2, 3, 2 알려주세요 오케이, 다시 있어? 갑시다 갑시다 자, 어디에, 뭐 이거 시작해 시작 야, 뭐야, 한 장 뭐 있어? 아, 씨 오케이 오케이 야,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상생부 나랑 병뚜껑할 사람 경관, 병뚜껑 했나? 아니, 안 했다 병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여기 원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근데 서로 밀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간다 준비, 시작! 아, 씨,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김남준, 정호석, 성공!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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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한 번, 형? 재호, 성공? 아, 진짜... 1! 1! 1! 1, 됐죠? 형, 날아가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우리처럼 그래서 원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1초 이상 있으면 돼 아, 그래? 네 자, 2층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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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탱탱볼 넣어준다고, 이게? 그냥 네, 바로 받아 쳤어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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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그렇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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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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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컬링 컬링 들어, 컬링 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끝 끝 끝 우와, 이거 힘들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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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탁궁 튕기기 했어 차타옥기기 탁궁 튕기기 성공시키고 안 바뀌었습니다 주사위 7, 7 나올 때까지 도전 아, 힘들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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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파 이제 뻥이 마이 마이 세곱 마이 스티 진지 탁궁 아이씨 있다고? 태용이? 성공 태용이? 성공 하아 나 이제 더이상 붙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남준아, 너 이것부터 해야 돼 네? 이것부터 해야 돼 했어요? 네 누구랑부터 이제, 그러면? 아직도? 이 형 아직도 이거 했어요? 야, 미쳤는데, 이거? 아, 이 형 오래 걸리겠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이게 된다고? 뭐, 지금 하면 된 거야? 네, 준비 시작 아, 이제 내 거 가자,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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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지 형, 형이 반대쪽, 빨리 맞잖아 자, 1 맞죠? 아, 이거 잠깐만 맞아, 이거 맞아 어? 그 다음부터 막인데 아, 우리 이해를 못 했어 아, 형 고맙다 형, 컷 빨리 빼기 했어? 어 아, 씨, 누구랑 하자고 남준이랑 내가 땀빵 가져가겠습니다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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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컷 빨리 빼기, 오 컷 빨리 빼기 자, 저 지민이랑 컷 빨리 빼기 갈게요 야,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인이에요, 형 2인이야? 1인, 1인, 그러면 위, 위에서 갈게요, 갈게요 시작해 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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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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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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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형, 형 아, 형, 형 아, 형 끝 야 어떻게 해?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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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내가 혼자 갔어 야, 내가 혼자 갔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잘했구나 야, 말은 제가 먼저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운데에 병뚜껑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게 1초 안으로 튕겨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내 남의 걸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multiply 다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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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했어요? 야! 절대 안 돼! 어? 됐다!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쏘라 왔어요! 아, 잘했어, 정국? 어? 어우, 쥐 날 뻔했네! 자, 어디야? 가르죠? 잠깐만요! 형, 다 있나? 점검 한번 합시다!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못 찍었어! 조금 바깥쪽으로! 아! 아, 이거 어렵구나! 계속 여기 서 있겠네! 어? 이거 안에 해야 되죠? 아! 아! 정국이 올라가네! 오! 찍었다! 우와! 찍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끝! 아! 끝! 나 끝났어! 야, 엔진아 끝났어! 내가 먼저 끝났어! 오케이! 내가 먼저 끝났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끝났잖아! 떨어졌어요! 판정 승!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아! 진짜 어렵냐, 이거! 오!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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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와요! 이거부터 할래? 나 했어요, 그거! 형, 탱탱이 뭐 했어요? 했지! 왜 그러지? 아, 씨! 대단하다! 아 씨... 왜? 왜 말까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셀린zyć 이 balance 과연 한 번 보내 주어 운동해 포기해요 민폐인 거 같아서 그래 목말라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것부터 하면 되죠. 이것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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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꼬리. 형! 오케이. 오케이. 형, 나 지금 땀이 작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왔어, 하나. 하나 없는데요, 나 이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하나 없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이스. 야, 제옥 이리로 와라. 경쾌해. 이거 컵 빨리 빼기 할 사람. 일단 너 나랑 한번 하자. 아, 나 너무 힘들어. 땀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몸을 움직여야 돼. 아, 씨. 이거 한 번에 성공이 돼? 나이스 누리기. 정신이. 우와. 타이틀. líбK. 최을드래. 이거 어떻게 하지? 끝. 아까 내가 놓쳐서 못 받았는데 제이홉 이리로 와라 대결 상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갈까요? 세팅하셔서 도전!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야 물병 뒤집기 에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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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준아, 너의 빌드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형님, 튕기는 각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확실히... 어떻게 됐어? 아, 이런 느낌... 정준아, 고맙다. 컬링, 컬링, 컬링 누구 있어? 컬링. 진짜... 지옥의 연습실이네, 이거. 아, 진짜 이거 안 들어가요. 계속 나오는데? 컬링 할 사람 없대요?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아! 아! 아오! 걸친 것도 안 되네, 이거야.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여기 여기 보고 싶어. 와, 이거 돼? 어? 어? 야, 이거 돼? 어? 어? 야, 씨... 야, 저 사다리를 타고 하는구나!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신난다! 재미난다! 남준아, 비켜! 비켜, 남준아! 이거면 됐습니까? 안 됐지, 종이 올렸잖아. 네? 다시... 남준아, 거기 있어. 형이 보여줄게. 아, 세 형만 한 번 가요. 야, 남준아, 뜯지 마, 뜯지 마. 알겠습니다. 남준아, 형이 보여줄게. 세 번까지 올렸어. 아, 세 번까지 올렸어. 자, 오, 씨,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이거 혹시 부... 이거... 한 번이라도 올리면 그거야? 세 번, 세 번까지. 네? 세 번 올렸어요. 저요? 네. 나오세요. 남준아, 형이 보여줄게. 야, 남준아. 네? 대박인데? 이거 누구 성공했어요? 정국이랑 일어나야 돼, 지민이. 정국이랑 일어나야 돼, 지민이. 아, 지민이 벌써 갔어?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옷을... 잘못 입었네. 자, 안 올렸죠? 한 번 더. 아, 씨. 아, 저거네. 남준아, 세 번 올린 것 같은데? 저 할게요. 남준아, 너의 선례로 난 알게 됐다. 아, 오케이. 1층부터 하고 가도 돼요? 아... 이걸 해야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정국이랑 지민이 갔어요. 먼저. 그 친구들 빨리 퇴근해야 돼. 이건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이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답. 너의 선례로 알게 됐다. 내가 왜 올렸지? 아, 이렇게 끝까지. 필요가 크게 올려서? 열. 오케이. 순수하게. 나이스. 뭐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딴 거는 속전식별로 다 했는데. 에이, 이거 어떡해요. 세 개 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아, 한 번 해볼까? 나 막판 한 번 더 하고 이거 그냥 딴 데 넘어갔겠네. 아, 이거 어떡해. 난 한다, 하면 한다. 난 해. 은행 소리부터 하지 말자, 지민아. 아, 어려워. 은행을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안 해. 남준아 형 먼저 간다. 가세요 먼저. 재받으세요. 남준아. 이게 더 어려워. 어려운데? 형 굴렁새 굴려봤어요 아 진짜? 해봤다네 어? 제가 또 범도 8년 배웠거든요 저기서요? 돼? 이게 된다고? 개그네 개그 어우 나 눈물 나와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이러면 레츠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마침 다음은 다음은 우선 렛 diligently schoo 그날 자 다퇴근하자 중간 마침 go 拿 아멘